층간소음에 대한 아파트 공지문을 붙였다가 입주민들끼리 기싸움이 일었다는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공지 기싸움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한 아파트에 부착된 공지문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공지문에는 최근 저녁 6시에서 7시 피아노 소리에 괴롭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층간소음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적혀있는데요. 아래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TV 및 영상 소리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지문을 본 해당 이웃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6시, 7시에 피아노 소리가 괴로우면 주택 사시길 이라며 답글을 단 건데요. 늦은 밤도 아닌 모두가 활동하는 시간에서 발생한 소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 같죠.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눈을 막이 잃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6시에서 7시면 한참 활동한 시간 아닌가? 활동하는 시간대에 들리는 생활 소음들 못 참겠으면 주택 가서 사는 게 맞다. 6시, 7시면 직장인들 퇴근하고 막 들어올 시간인데 잘 시간도 아닌데 뭐가 비매너냐 등 민원을 넣은 주민이 예민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반면 일각에서는 낮에도 칠 수 있는데 6시, 7시면 빔에 남았다. 악기 소리 실제로 당해보면 거슬린다. 나는 듣기 싫을 것 같다 등 피아노를 친 이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